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저기 감사하게도 저기 구독하신 분 중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구매했거든요 월요일날 6시 5분에 네 그래서 지역은 한국입니다 한국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예 여러분 이게 이게 뭐 저기 어 1등이 나올수도 있고 또 안나올수도 있잖아요 함께 참고만 해주시고 아 어 이런 번호가 또 나왔구나 예 정말 여기서 1등 나올수 있는겁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아시겠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나시길 늘 기억나서 대박이라고 하셨군요 대박 예 예 대박이라고 예 음 그 판매서 예 대박 대박나라고 이렇게 하셨으니까 해운분들 구독하신 분들 대박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에 또 카톡으로 좀 보내주세요 집어서 예 메일로 보내주던가 예 예 메일로 아니면은 우리는 통계를 내려고 하죠 통계 예 자동으로 사시면 그 통계를 내려고 하거든요 매주 월요일 화요일 저는 이제 매주 사니까 매주 아니 매주 매일 사니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사는거니까 여러분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에 사면은 그 가게에서 나한테 주는 번호 저번에 이제 토요일 토요일 제가 잘 되더라구요 당첨이 근데 평일날은 평일날은 평일에 주는 그 저기 숫자는 거의 제 뉴스에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그 제 뉴스는 제 를 해도 위등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저 맞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이름을 뭐 말 못하겠지만 하여튼 그 구독하신 분은 이분 이분이 이제 그 이분 참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꾸준하게 이제 그 번호 주시면 제가 올릴게요 그러면 아 구독자 분들 중에 이 번호를 올리면은 아 이 번호는 제 뉴스 정도 나오겠구나 아니면 한두 개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통계치 통계치 예 여러분들 직원 하루 되시구요 예 좀 쉬었다가 이제 여기 가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정말 여러분 어설프지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좀 눌러주시고 그때 천명이 있다 천명이 되어야지 천명이 되어야지 천명이 넘어서야지 뭔가 좀 통계가 나오고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